강렬한 포스 풍기는 정교훈씨. 이번 드라마에서도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무게감 있는 역을 맡았죠. 반항하에요.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처음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빠를 엄청 미워하는. 왠지 사모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정교훈씨의 약혼녀이자 우아한 양갓집 교수 홍윤희 역에 손태영씨까지 합류. 드라마에 긴장감을 더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캐릭터의 어떤 모습에 좀 끌리시게 됐었어요.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존심도 세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좀 직설적인 게 저는 조금 되게 매력이 있었거든요. 그럼 약간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역할을 통해서 또 풀 수도 있고. 진짜 소리 지르고 이런다거나. 약간 좀 다오셨네. 요즘에 쌓이신 게 요즘에. 아니요. 남편 사랑해요. 남편 얘기 안 했는데 했는데 다섯 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이미지 터크. 다섯 분 중 지인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은 사람은? 하나 둘 셋. 잠깐만요. 엄정환씨 두 표 그리고 정교훈씨 두 표예요. 아 진짜? 고마워요. 한 번씩은 조금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. TV에서도 티가 나요? 선배님 굉장히 취미 활동하시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. 그 친구. 친구는 이제 충분해.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. 갑자기 번쩍 손으로 된 고유선 씨. 본인을 선택했네요.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?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든데 다시 살려니까 그냥 살았던 삶이 낫지 않을까. 생각하니까요.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. 우리나라의 어떤 획을 그으셨던 것 같아요.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엄청 잘하셨고. 어떤 삶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. 좀 얘기를 해 주세요. 이런 삶이었어. 화려한 삶이었어. 시청률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? 35%. 공약을 거셔야죠. 35% 되면 뭘 하겠다. 춤이 안 되지만. 검정화. 선배님의 초대를. 어디서? 섹션 티비에 나와서 할까요? 이 무대. 우리 상도 똑같이 입어야 돼요. 우리 상도 똑같이요. 8시 45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34%만 딱 나와도 괜찮습니다. 갑자기요. 앞으로 많이 보지 말아 주세요. 당신은?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오늘. 오늘.